네, 어벤져스 젤락회의 8월 27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목이 메네요. 어제 하도 참 열이 받아서 아마 여러분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해졌는데 마음만큼은 굉장히 참 열도 나고 좀 분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사실상 법상식 측면에서 도저히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저도 언뜻 우리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서정 변호사님 나오셨을 때 단 하나 우려되는 게 바로 이 담당 재판 부장.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황정수 부장판사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맡았는데 딴 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아닌데 이 사람이 맡은 걸 보고 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저 사람이 맡으면 우려되는데 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동안 이게 참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제 유튜브에서 저희가 판결을 하자마자 이걸 전해드렸다 보니까 일부 현장 기자들이 요약보를 정리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송해드린 것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너무 급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현장 기자들이 좀 정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걸 좀 받아 저희가 그냥 결정물 전체 다 읽어볼 시간이 없이 바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조금의 여러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좀 전해드려서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정보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해서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들으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황정수한테 물어보고 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판결 결정문. 결정문이 지금 16쪽짜리 결정문인데요. 이 내용들을 좀 자근자근 씹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변상회가 이 결정문의 문제점과 이 결정문에 어떻게 이런 결정문이 나오게 됐는지 이 과정을 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황정수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분이 그동안 판결을 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극주의자 같아요. 사법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의자 같은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 사람 성향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오늘 비상 긴급 의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도체제를 앞으로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선 제가 가장 의문이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어제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결정시점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연찬회가 끝나는 날이고 원래는 남부지법에서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들한테 통보가 되고 바로 결정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은 하나의 의심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런 가처분 결정이라는 거는 긴급한 구제를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8월 17일 날 이미 이제 열렸는데 사실은 그 뒤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비상 비대위가 발족을 하고 구성이 되고 다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처분이 맞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잘 아시겠지만 가처분이라는 거는 긴급한 구제를 요할 때 가처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시간을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이미 되도록킬 수 없는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처분이 맞느냐는 문제인데 우선 과연 이 결정 내리는 시점 여기에 사실 의문이 없습니까? 의문은 원래는 비대위가 불법하기 전에는 당일날 가처분 결과가 당일날 기자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늦게 논다고 법원에서 밝혀가 기자들이 철수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빨리 하려면 이게 아예 빨리 하든지 이거 16장은요. 하루마음 이게 씁니다. 그렇죠. 양쪽에 주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중간하게 뭐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는 한 2주째 이래 됐고요. 그런데 공고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저는 연찬회 할 때 지금 당정이 원팀이 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이런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시점도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가 좀 가미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처분의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적인 어떤 게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을 원래 하려고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계약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그 계약에 대한 손해는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본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처분이 나면 일단 빨리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그 사람이 어떤 계약을 이게 왜냐하면 채권자, 채무자가 있으니까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서 손해를 방지하는 건데 문제는 이 결정 자체가 이미 이루어져서 비대위가 발족을 하고 다 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비대위가 이거는 위원장이 자격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이게 과연 이 가처분이라는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법치라는 거는요. 법치는 이제 그 누가 재판을 하나 누가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나 항상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게 바로 법치입니다. 이 말은 판사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면 그 법치가 아니죠. 검사에 따라 달라지면 법치가 아니죠. 우리가 미국의 연방대법관 중에 닐 고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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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민주당 판사도 없고 공화당 판사도 없다. 맞아요. 오로지게 미합중국 미국의 판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청문회 때 취재의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법원에 민주당 판사가 있고 국민의원 판사가 있으면 그럼 이게 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황정수 판사가요. 끝까지 이게 정치 편향. 왜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장이 제일 문제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복 입은 정치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명한 황정수도 상당히 좌측으로 좌편향된 제가 이게 굳이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운동권 경력부터 모든 걸 보면 좌편향 판사는 맞거든요. 법원에서 우리 마성용 판사 황정수 판사 김미리 판사 전부 이게 좌편향 판사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판결이 판사에 따라 과연 이게 남부지법의 황정수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겠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두 번째 주제에 한번 자세하게 더 분석을 해드리고 우선 총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번 판결을 보면 일단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문제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상임정국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거는 그건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해서 이제 전국위원회 소집을 검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면 최고위원회가 이거 의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데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한 명이 남더라도 최고위원회를 보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황정수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면 최고위원회가 무너진다든지 대표가 고리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무너져서 실제로 이제 가동이 안 될 때는 실제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황정수 의원은 그게 아니라 무너졌으면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황정수 판사인데요. 다른 방송에서 세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황 판사인데. 첫째, 만약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성상납을 받고 정거인멸 교사를 해서 6개월 직무 정지가 됐다. 그럼 이게 비상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누가 봐도 대법원장이 성상납 받아 6개월 정직이면 이게 권리든 사고든 떠나서 이게 비상사항이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가지고 대법관들이 줄 사태를 해가지고 대법관들이 한두 명 남았어. 13명 중에 다 사태하고 그럼 이게 비상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제가 두 번째 물었어요. 이것도 누가 봐도 비상사항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모든 판사가 비상사항이라고 의결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회에서 비상사항 아닌데 너 왜 제동을 걸으면 이게 상권 분립에 맞느냐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 세 가지를 황 정수 판사님께 대답해보란 말이에요. 저는요. 이준석이가 6개월 다음권 정지 이 자체가 벌써 비상입니다. 당대표가 아니, 당대표가 성상납으로 6개월 정지인데 이게 권리 사고를 떠나서 비상사항은 맞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줄 사태를 했죠. 그때 결국 김용태 빼고 다 사태했잖아. 항상 판결의 시점은 선고 시 그 당시가 아니고 판사가 판결문을 써가 선고한 날 어제 그러니까 8월 20일 어제 기준으로 기파력이니까 상황을 봐야 돼요. 옛날에도 비상사항인데 저는 어제 기준 보면 김용태 하나 남는 거예요. 김용태 하나 남아 있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사정이 다음 주에 사정 변경되면 또 판결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상임정국이 갈 때도 배소연이나 또 이게 전부 다 배연진 배연진이나 그다음에 윤영석이나 실제는 사퇴하겠다는 거고 의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건 누가 봐도 최고위가 과반 가까이 과반 이상 사퇴하면 정당성이 없죠. 그래서 비상사항이 맞는데 이건 판사가 비상사항이 아니다. 이게 도저히 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에서의 어떤 비상사항이라는 걸 규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법안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정당이라는 건 정치조직이잖아요. 정치조직이라는 그런 비상사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 패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선거에 패배를 했는데 당대표가 버틴단 말이에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버틴다든지 그다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상황들을 판단해보고 정무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비상사항이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여서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비상사항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오 비상사항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정국위원이 모였어요. 이게 비상사항 맞습니까? 오케이. 이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했던 비상사항 맞습니다. 그럼 우리 비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상임정국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어떤 집단치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사의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비상사항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정당해라. 네가 정당대표하고 정당에 들어라. 판사 그러면 아예 그냥 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정당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남부지법이 왜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비상사항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연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다고 봐요. 이번 판결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황정수 판사는요. 정의당 지지층일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운동 하니까 아니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겠죠. 국민의힘에는 일말의 애정이 없을 겁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외부에서 보면 야 이게 무슨 비상이야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TV에서요. 일개 판사가 그것도 국민의힘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이런 한 명의 판사가 비상상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가 아님에게 당의 주인들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지켜온 천 명의 정부위원들이 있죠. 이분들의 판단이 맞는가 아니 법은 판사가 법 공부로 조금 대했을지 모르지만 이 비상이냐 아니냐는 위기의식은 이거는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오히려 당을 사랑하는 만큼 위기를 느낍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위기란 말이에요. 보수가 그런데 천 명의 전국위원 판단보다 한 명의 일개 판사 판단이 우선한 게 맞는가 이렇게 제가 어제 TV에서 직격탄을 날렸지만 저는 법리의석이라면 우리가 존중하지만 이거는 법리가 아니거든요. 정치에서 비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당을 사랑할수록 더 위기를 느낍니다. 민주당원이 볼 때는 위기를 안 볼 수도 있죠. 비상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보고 그게 무슨 비상상황이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도 비대위가 가 있잖아요. 민주당도 비대위. 선거 전이니까 비대위 갔잖아요. 그럼 이게 민주당 비대위도 원래는 비상이 아니니까 비대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영수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도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판사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정당의 어떤 판단은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의 결정 특히 이제 정당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110명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 지금 우리 상황이 비상상황입니다. 라고 과반수인상이 어떠면서 바라본다면 또 이게 만약 부족해서 상임정국의원들이 모여서 자 상임정국의원들이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위기상황이 아니냐 보이더라도 옛날 김종인 비대위가 마찬가지예요. 자 김종인 위원장 올 필요 없죠.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비대위를 가서 뭔가 당의 획기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라고 판단하면 그건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황정수 부장판사의 논리로 따지면 그 전에 있었던 비상상황들은 다 비상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 명만 남아있어도 김용태 한 명만 남아있어도 너 한 명 혼자 결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저 뽑아서 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당의 당원에 이제 비상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써놔야 됩니다. 지지율이 20% 이상 떨어질 경우 선거에 졌을 경우 그 다음에 대표가 성상납 받았을 경우 대표가 부패했을 경우 다 비상상황인 거를 한 수백 가지를 갖다가 설정해 놓으면 그게 뭐 하나라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걸 앞으로 그러면 할 때 황정수한테 전화가 그래서 이거 비상상황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보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럼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정수 판사가요 의도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황정수 판사는 분명히 자편한 건 이건 확실하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이 뭐랬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을 불태우겠다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황정수가 보수를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준석이를 살려주면 계속 분탕질을 칠 거 아닙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댁에 물을 흐리듯이 이준석이가 계속 분탕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하자가 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절차만 그치면 절차만 그치면 또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하자는 없고 실체가 잘못됐다. 이러면 비례인은 바로 못 가잖아. 못 가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를 도와서 보수를 자유파 국민의힘을 불태우기 위한 이런 정치적 의도의 판결이 아닌가 이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 판결을 결정을 보고 있는 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부가 과연 정치의 문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황정수 지금 부장판사처럼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정당의 사사로운 절차도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야 될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당은 그 80조 개정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도 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르면 왜냐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당은 80조와 당은 4조인가요? 그 이제 권리당은 그 전원투표가 최고한다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일사부재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떼고 하나만 다시 살려갖고 다시 원래 이걸 하나 딱 올리려면 5일이 걸려야 되는데 공고기간이 긴급상황이라는 이유로 이걸 금방 다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54%로 자 그럼 황정수의 지금 부장의 논리에 따지 보면 자 이거는 긴급상황이 아니다가 판단할 수 있고 비상이 아니다가 판단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긴급 아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의원이 기소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게 지금 긴급이냐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또 두 번째 1.4 부재위를 위반한 것이다. 왜냐 두 개가 부결이 됐으면 두 개를 다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80조항을 뭔가 자꾸를 고치고 내용을 고쳐서 올려야 돼요.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4 부재위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가 과첨을 신청하면 제가 볼 때는 황정수한테 가면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인용해야 돼요. 그거는 민주당이 확실히 잘못된 건 맞죠. 그거는 공고를 5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5일 안 했죠. 이틀인가. 그리고 한 번 부결된 것도 맞죠. 1.4 부재위 뭐 그런 데 다툼이 있는데 제 말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8조에 정당은 자율성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민주주의 민주성 이게 두 개 양대축입니다.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 자율성이 생명이고 그다음에 정당 내부는 민주주의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그게 두 개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판결하다 보면 앞으로 공천도요. 공천도 판사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 기준이 다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준에 안 맞는 것도 공천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죠. 이런 경우에 다 판사가 자료 내봐 내부 자료 이걸 내가 가지고 이거 잘못해서 잘못해서 하면 판사가 다 공천하는 거지. 공천 심사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같이 한 번 다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따시면 이 기준 가면요. 지금 좀 이따 하겠지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정과는 안 된다. 이런 당헌이 있다 칩시다. 있을 수 있잖아. 있죠. 그러면 이재명이를 공천하면 그건 이재명이 정과 사범이잖아. 맞아요. 안민석이 정과 사범이잖아. 다 있잖아요. 정과. 최강욱이는 몇 개입니까? 그럼 공천하면 판사가 최강욱이는 당의 위신도 떨어뜨리고 정과자고 이게 능력이 안 되면서 이런 사람 왜 공천해서 처분 다 받아주면 받아주죠. 판사가 다 공천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비대위가 과연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논쟁인데 말이죠. 지금 이 황정수의 결정문에 따르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만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런데 비대위는 절차상 다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뒤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기본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가 됐기 때문에 원천무효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결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즉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를 했기 때문에 이 비대위 자체는 원천무효가 되는 거고 비대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으로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가 과연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그게 좀 이따가 3부에서 할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석할 때는요. 해석할 때는 조형의 직무만 정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비대위 출범까지 절차는 딱히 합법이다. 그래서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국에서 의결해 준 거니까 그래서 권성동이가 조형의 직무대행을 하고 8명 나머지 비대위원이잖아요. 이렇게 간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업에 이사가 9명이 있다. 그런데 1명이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그럼 나머지 8명이서는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당성 문제는 있죠. 왜 그러냐면 직무가 정지된 조형이가 8명을 모셔왔잖아. 그렇죠. 그 점에서 정당성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8명도 전국의 정국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8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롭게 완전히 구성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3부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판사가 보면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으면 이제는 이의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의신청하면 아까 서민호사님이랑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의신청은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러면 이게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이의신청 했는데 오늘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의가 사퇴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도 없잖아. 완전히 지도 공백이죠. 이준석이도 사고 그다음에 조호영도 직무 정지니까 사고로 봐야죠. 사고로 그다음에 권성동의가 사퇴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지가 아무도 없다. 시켜놓은 황정수가 정문적으로 시켜놓고 나는데 그 자체가 비상상황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의신청 하면 한결 후에 사정변경을 고려해서 하는 게 이신제도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두는 거예요. 요구한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처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긴급한 상황의 구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의신청에는 아까 우리 서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그 가처분 내리는 8월 어제 28일 그 상황 26일이죠. 그 상황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가처분이라는 게 수시로 상황이 변동되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게 이걸 거친 다음에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가거든요. 저는 제 주장은요. 어차피 권성동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신청 했을 때 우리 판사한테 아니 이제는 지도부가 완전히 비상상 아니냐. 비대위 이제는 못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데 그건 판사 성향이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항상 판결 후에 사정변경을 고려해서 이 신청 결정을 하는 이게 불복 절차입니다. 참 저는 이번에 결정을 보면서 도대체 정당의 비상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가 붕괴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황정수의 판단에 따르면 그냥 회의 열어서 다시 보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당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이 구조할 수 있는 게 정당이라는 게 역학관계도 있고 내부 정치적 안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보충하면 물 없어지면 그냥 물 떠나서 다시 채워너라 라는 거하고 그런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정치에 대한 어떤 단견적인 생각이라는 거 물론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는데 이거는 정치에 대한 저는 사법부에 상당한 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okay. Okay. 감사합니다.